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야당 탓으로 돌렸고 여권에서 나오는 김 여사의 사과 요구도 거부하고있습니다. 구성은 기자입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공식 발표하고 1시간여 뒤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야권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위헌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지만 야당 탓만 하며 거부권 행사에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역시 거부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한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 한 줄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탄핵을 준비하는 야권에 먹잇값만 주는 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사과를 했다가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김 여사로 촉발된 유난 갈등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당에서 먼저 요청했다며 표단 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